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책방입니다. 이번 주는 장마철인 만큼 계속 비가 내리죠. 집에 있다가 우산 쓰고 나와보았는데요. 상쾌한 바람, 나뭇잎들의 싱그러움,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빗물, 와 시원하지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늙은 어머니의 지혜 옛날에 노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노인들이 힘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나란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늙은 부모들은 모두 산에 갖다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들을 벌할 것이다. 자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름에 잠겼습니다. 늙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애태우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 몰래 산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 무렵 한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서 나를 산으로 데려다 주렴.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 거예요. 그날 밤 소년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동이 틀 때가 되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소년은 잠이 든 어머니를 깨워 함께 집 뒤에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어머니, 임금님이 명령을 거두실 때까지 이곳에 숨어 계세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얘야,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때 맞춰 밥을 꼭 드시고요. 소년은 해가 뜨자마자 커다란 벼딴을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것처럼 소년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전하의 효자도 임금님의 명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 그려. 아휴, 버리는 자식이나 버려지는 부모나 불쌍해서 어쩌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몰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 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라니요. 이렇게 날마다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소년은 동굴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하지만 동굴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밤새도록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간호했어요. 어느 날 장에 간 소년은 사람들이 웅성대며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국의 황제가 사신을 통해 세 가지 문제를 냈단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보물을 빼앗아 간다는구나. 아직 문제를 못 풀었나요? 똑똑하다는 선비를 다 불러 모았지만 한 문제도 풀지 못했지. 문제를 모두 풀면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 세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저 선비에게 물어보아라. 소년은 선비에게 가서 공손히 물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낸 세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요? 음, 첫 번째 문제는 꼬불꼬불한 길에 나 있는 구슬에 시를 꿰는 일. 두 번째 문제는 굵기가 똑같은 나무토막의 뿌리 쪽을 찾는 일. 세 번째 문제는 생김새와 울음소리가 똑같은 암소 중에 어미를 찾아내는 일이다. 소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날 밤도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내 얼굴이 어둡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혹시 나 때문에 무슨 걱정이 생긴 게냐. 사실은 나라에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소년은 어머니에게 중국의 황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음,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들의 답을 맞히면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소년은 어머니가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임금님과 신하들은 몹시 초조했어요. 중국의 황제가 낸 문제를 여러 날이 흘렀지만 문제를 제대로 푼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러다 우리나라의 보물을 빼앗기고 말겠소.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날마다 호통을 쳤지만 신하들은 서로 눈칫만 살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동굴로 들어오는 소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이야, 지난번에 그 문제의 답을 모두 찾았단다. 어머니는 각 문제의 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소년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지요. 이튿날 소년은 궁궐을 향해 떠났습니다. 제가 중국의 황제가 낸 문제의 정답을 마치겠습니다. 소년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소년의 말이 믿기지 않은 듯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린 애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할 때에는 금벌이 내려질 게다. 알았느냐? 예, 전하. 임금님은 중국의 사신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소년을 본 중국의 사신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소. 겨우 저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다니. 임금님은 당황해서 얼굴이 밝게져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신 나라에서 낸 문제는 나 같은 어린아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요. 좋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날에는 각오해야 한다. 중국의 사신은 시녀들에게 구슬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 구슬에 실을 깨어보아라. 소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미 한 마리와 실 그리고 꿀을 가져다 주십시오. 소년이 말한 것들을 시녀들이 가지고 오자 소년은 개미 허리에 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구슬의 한쪽 구멍에 꿀을 발랐지요. 실을 묶은 개미를 반대쪽 구멍에 살짝 밀어넣자 개미는 꿀 냄새를 맡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개미가 꿀을 묻힌 구멍으로 얼굴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자, 되었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중국의 사신과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신하들은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사신이 굵기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이 나무 토막의 뿌리가 어느 쪽이냐 그러자 소년이 시녀들에게 말했어요.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떠오세요. 잠시 후 시녀들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가져오자 소년은 나무 토막을 항아리 안에 넣었습니다. 나무 토막의 한쪽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나무는 뿌리 쪽이 더 빨리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 뿌리 쪽이 무거워서 가라앉겠지요. 어허, 올거니. 중국의 사신과 임금님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사신은 태어난 척하며 사람들을 뜰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곳에는 생김새도 울음소리도 똑같은 암소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 중에 어느 쪽이 어미냐 여물이 담긴 통을 가져다 주세요. 잠시 후 시녀들이 여물이 담긴 통을 가져오자 소년은 그 통을 암소 두 마리 앞에 놓았어요. 곧이어 한 마리가 여물을 먹기 시작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새끼를 먼저 배불리 먹이려는 어미의 마음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저 서성이는 소가 어미입니다. 중국의 사신은 소년의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중국의 사신은 중국으로 떠날 제비를 서둘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임금님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황제에게 빠짐없이 전하시오. 사진이 돌아간 후 중국의 황제는 더 이상 문제를 내지 않았답니다. 임금님은 소년을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네, 덕분에 나라의 걱정거리가 말끔히 해결되었구나. 임금님은 소년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갑자기 소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실 저는 죄인이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니 무슨 말이냐 소년은 그동안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머니를 보살핀 일과 어머니가 문제의 답을 알려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임금님은 노인들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임금님은 곧 방방곳곳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정성을 다해 늙은 부모들을 모시도록 하라. 소문난 요자와 효녀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산으로 달려가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소년도 동굴에 숨어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 소년과 어머니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붉은 구슬 푸른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하고 부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아우는 아주 가난했답니다. 형이 살고 있는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지만 아우가 사는 집은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우네 식구들은 행복했어요. 그 집에선 늘 기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굉장한 흉년이 들었어요. 가난한 아우네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여보 큰집에 가서 뭘 좀 얻어오면 어떨까요? 가보리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큰아버지 댁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마. 아우는 할 수 없이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양식을 좀 구워주세요. 나중에 농사가 잘 되면 꼭 갔겠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지금 양식이 모자라서 굶어죽게 생겼어. 어서 나가 형은 양식이 넉넉했지만 구워주지 않았습니다. 구워주기는커녕 큰소리로 야단쳐서 내쫓았어요. 아우는 슬펐지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힘없이 걸어가던 아우가 멈춰섰어요. 저만치에 보자기로 싼 조그만 꾸러미가 보였거든요. 아니 이건 떡이잖아. 보자기를 풀어본 아우는 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가서 아이들에게 먹여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아우는 기운이 났습니다. 고개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흠 나무 그늘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보시요 젊은이 날 좀 살려주구려 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왔다오. 산속에서 며칠을 고생했는지 아이고 배고파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오. 먹을 게 있으면 좀 죽으려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곧 죽을 것처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떡이라도 드세요. 아우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떡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젊은이 젊은이 고맙네.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이 은혜를 뭘로 갚는다지? 그렇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잘 보면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을 거야. 푸른 구슬만 가져다가 마당에 던져보구려. 좋은 일이 생길 테니. 그렇지만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말아요. 말을 마친 할머니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큰 소나무 밑에는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었어요. 붉은 구슬은 만지지 말라고 했지. 아우는 푸른 구슬만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당이 환해졌어요. 와 보물이다. 푸른 구슬에서 보물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아우는 너무나 신기해서 또 던져보았지요. 이번에는 더 좋은 보물들이 막 쏟아졌답니다. 던질 때마다 보물이 쏟아지는 신기한 구슬 덕분에 아우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형이 달려왔습니다. 아우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니 형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동생은 할머니를 만난 것부터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답니다. 형님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마세요. 형은 동생이 가르쳐준 산 꼭대기로 달려갔습니다. 있다.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어. 푸른 구슬만 가지라고 아니 붉은 구슬에선 더 좋은 게 나올지 몰라. 형은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을 모두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형은 동생 말대로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당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하하하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형네 집 마당에는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주었답니다. 참 내 정신 좀 봐 붉은 구슬도 있었지. 붉은 구슬에선 분명히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형은 식구들에게 붉은 구슬을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자, 봐라. 여기선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거다. 여보, 빨리 던져보세요. 아버지, 빨리 던져보세요. 드디어 형은 붉은 구슬을 던졌어요. 아니, 저게 뭐야. 붉은 구슬에선 아주 무섭게 생긴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인은 등에 맨 자루에다 마당의 보석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루는 담아도 담아도 끝없이 들어가는 자루인가 봐요. 눈 깜짝 깔 사이에 집에 있는 다른 물건까지 다 담았답니다. 그러더니 거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형네 식구들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형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 소식을 듣고 아우가 달려왔습니다. 형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는 금이랑 은이랑 보물들이 많아요. 저희 집으로 가서 함께 삽시다. 그 형은 착한 사람이 되어 아우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효자 손순과 돌종 옛날 신라 성덕왕 때의 일이랍니다. 신라의 서울인 설아벌에 손순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손순은 어려서 아버지를 열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효성이 남달리 지극하고 부지런 하였어요. 그러나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손바닥만한 농톱뿐이라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봤자 겨우 입에 풀질이나 할 정도였답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차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자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내가 품을 팔아 그나마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 갔습니다. 그런데도 손순의 유성은 한결 같았어요. 이를 본받아서인지 아내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살림 형편으로 보아서는 한 달에 한 번도 고깃국을 밥상에 올리기 힘든 처지이면서도 어머니 진지상에는 하루도 쌀밥에 고깃국을 빠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순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한두 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손자를 기여한 순순의 어머니가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끼니 때마다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골라 먹였습니다. 그것이 버릇이 된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끼니 때가 되면 을의 할머니 밥상에 붙어 앉아 할머니가 주시는 맛있는 반찬을 납죽납죽 받아 먹었어요. 보다 못한 나머지 손순이 아들을 타일로 쓰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삼돌아 이리 오너라 할머니 귀찮으시겠다. 이제부터는 우리랑 함께 먹자. 그러자 어머니께서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하나도 안 귀찮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 귀여운 녀석이 귀찮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시면서 어머니는 삼돌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어느덧 삼돌이가 다섯 살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할머니의 밥상머리 앉아 밥 먹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사오. 맛있는 반찬을 먼저 집어먹어 할머니가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반찬뿐만 아니라 할머니 밥과 고깃국 까지도 몇 숟가락씩 떠먹곤 하였답니다. 손순 손순 보부가 보기에 어머니께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시는 게 연세 탑보다는 모두 이런 삼돌이 때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손순 보부는 아들을 따로 불러놓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매질까지 해보았으나 그때뿐 며칠이 지나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들어 거두어들인 곡식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적었답니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 손순 내외는 마주앉아 의논은 하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부쩍 기운이 떨어지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는 아내의 말에 손순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게나 말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요 이대로 가다가 어머니께서 잘못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려 자식이 잘못되면 또 나을 수 있지만 어머님이야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뿐이잖소 만약 자식 때문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무슨 무슨 낯으로 아버님과 조상님들을 뱀단 말이요 무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아니 그럼 설마 우리 삼돌이를 남편이 남편이 말한 애도를 알아챈 부인은 제대로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손수는 흐리는 눈물에 닦지도 않고 아내를 보며 말하였어요. 그렇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방법밖에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한다는데 나라고 자식 귀한 줄은 모르겠소 그러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머님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소 손수네 결정에 아내는 무어라 대답을 못하고 그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을 먹자 손수는 땅을 팔 곡괭이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뒤를 아내와 삼돌이가 날았습니다. 삼돌이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소풍이라도 가는 줄로 아는지 다람쥐처럼 이리저리 깡충거리며 뛰어다녔지요. 여기가 좋겠소. 산등성이 옆 구석진 곳에서 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를 파 내려갔을까요? 곡괭이 끝이 무엇인가 딱딱한 것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 이게 뭐지? 손수는 조심조심 파 내려가니 꼭지가 달린 제법 큰 돌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다듬은 것 같았습니다. 차츰차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법 큼직한 돌종 이었어요. 어? 이런 곳에 웬 돌종이란 말인가? 손순이 손순이 유리조리 살펴보니 예사 물건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아이를 버리지 말라고 신령님이 게시를 하는 게 아닐까요? 글쎄 예사 물건은 아닌 것 같구려. 손순 부부는 자식 묻는 일을 포기하고 돌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손순은 돌종의 고리에다 튼튼한 끈을 묶어 처마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종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봄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번져 신기한 돌종을 구경우는 사람들이 꼬리를 이었고 나중에는 고을 원님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고을의 원님도 신기한 돌종을 구경하러 손순의 집에 찾아와 종소리를 듣고는 어허 손순에게 그 돌종을 얻게 된 내력을 물었습니다. 손순은 숨김없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이는 분명 너의 지극한 요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여종을 주신 것이로다. 이 종은 대걸에 두어 모든 백성들의 근심을 잠재우는 데 쓰겠노라. 그 대신 너에게는 평생 양식 걱정을 하지 않도록 양식과 농토를 상으로 내리겠노라. 이리하여 손순은 대를 이어 집안이 번창하였다고 하는데 이 손순이 바로 손씨의 시조가 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어머니와 아들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다섯 고개 넘어에 있는 마을에 가서 부엉일을 해주고 저녁때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집에 있는 아이들 걱정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날마다 아침 일찍 아들 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떠날 때면 걱정이 돼요. 늘 입버릇처럼 당부했답니다.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냥 열어주면 안 돼. 엄마라고 해도 손을 만져봐서 엄마 손이면 열어주어야 한다. 알았지? 어머니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오누이는 하루종일 집을 지키며 놀다가 저녁이 되면 문앞에 앉아 어머니가 돌아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이었습니다. 어두워 졌는데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누이는 걱정이 되요. 문 밖에 나가서 목을 빼고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지요. 오늘은 일이 많아 늦으신가 봐. 짐승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기다리자. 오빠는 누이 동생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사내는 사내는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난다던데 엄마는 괜찮으실까? 걱정마 조금만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오빠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다. 오누이는 너무나 기뻐서 방문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문 열어라. 엄마 곧 열어드릴게요. 오빠는 방문을 열려는 누이 동생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리 거칠고 쉰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에 비친 그림자가 엄마보다 훨씬 컸습니다. 오빠는 문틈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쉰 목소리가 아닌걸요? 모개를 넘어올 때 잔바람을 쐬어서 감기에 걸렸단다. 어서 문 열어라. 오빠는 문득 어머니가 나갈 때 당부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창호지를 뚫고 구멍으로 아빠를 내밀어 내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옷소매는 틀림없었으나 손은 꺼칠꺼칠 하였습니다. 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잖아?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진 거야. 내가 부엌에 가서 씻고 올 테니 기다려라. 호랑이는 부엌에 가서 밀가루를 앞발에 잔뜩 바르고 와서 구멍으로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빠가 손을 만져보니 매끈매끈 하였습니다. 죄송해요.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진 엄마 손을 저희가 몰라봤어요. 오빠는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얼른 저녁을 지어야겠구나. 오빠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어머니가 늘 쓰던 수건을 머리에 두르긴 했지만 노런 털이 난 긴 꼬리가 치마 밑으로 나와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도망가 야지. 깜짝 놀란 오빠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급히 뒷견으로 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지금 부엌에 있는 건 우리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라고 숨을 꽃을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가 오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누이 는 간신히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아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누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하루종일 일을 해주고 집주인이 먹으라는 매물묵을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박잎에 싸가지고 가려하자 주인이 보고는 바가지에 메물묵 세모를 더 담아주어 조심스레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고개 하나를 넘는가 싶더니 심술 굳은 호랑이가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어머 메물묵 안 모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어머니는 무서워서 얼른 메물묵 한 물을 꺼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묵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어슬렁어슬렁 사라졌답니다. 어머니가 둘째 고개를 넘을 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지요. 어머 메물묵 메물묵 한 모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메물묵 한 모어를 또 집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이번에도 목을 한 입 꿀꺽 삼켜버리고는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습니다. 셋째 고개를 넘는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머 메물묵 한 모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메물묵 한 모어를 집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역시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넷째 고개를 넘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지요. 어머 메물묵 한 모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메물묵 한 모어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호랑이는 목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어슬렁어슬렁 다시 다시 사라졌답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마지막 고개에 닿았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귀여운 아들딸이 기다리고 있는 집이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끈질기고 못된 호랑이였습니다. 벌써 고개 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메물묵을 다 먹어치워 한모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랑이는 히쭉힛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메물묵 사납게 달려들어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어머니의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외딴 집으로 온 것이랍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채 하던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방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안에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된 호랑이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호랑이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오물가 옆 버드나무 위에 올라앉아있는 오누이를 발견했습니다. 얘들아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니 어서 내려와서 밥 먹으렴 호랑이가 상냥한 말투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속아 넘어갈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누이가 대꾸도 하지 않자 호랑이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참 재주도 좋구나.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니 오빠는 금세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요. 그래 호랑이는 호랑이는 부엌에 들어가서 앞팔 뒷발에 참기름을 잔뜩 발랐습니다. 호랑이가 나무에 기어오르려고 했지만 너무 미끄러워 한 뼘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약이 올라 앞발로 나무를 꾹 끌어안고 올라가려 했지만 중간도 못 올라가서 주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쿠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호랑이는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호랑아 넌 힘은 쎘지만 바보인가봐 미끄러우면 도끼로 나무를 찍고 밟으면서 올라오면 되잖아.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고 헛간에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호랑이에게 올라오는 방법을 가르쳐준 누이 동생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답니다. 호랑이가 거의 다 올라오자 죽음을 눈앞에 둔 오누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가엾은 저희를 살려주시려면 새 삼태기가 달린 새 동아줄을 내려 끌어올려 주세요. 호랑이가 오누의 발 아래까지 왔을 때 입니다. 하늘에서 삼태기가 달린 동아줄이 내려왔지요. 오누이가 재빨리 삼태기 안에 들어가 앉자 삼태기는 하늘 높이 올라왔습니다. 호랑이는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하늘을 향하여 오누이처럼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에게도 삼태기가 달린 동아줄을 내려 주십시오. 하느님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삼태기가 달린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얼른 삼태기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오누이처럼 삼태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동아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삼태기도 툭 터져서 호랑이는 높은 하늘에서 곤두박질하며 떨어지고 말았지요. 못된 호랑이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수수대가 빨간 것은 그때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 피가 묻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동생은 달이 되어 온 세상을 밝혀주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해는 낮에만 떠있고 달은 밤에만 떠있어서 오누이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노이동생이 오빠에게 부탁했어요. 오빠 난 어두운 밤하늘을 떠다니는 게 싫어. 무섭단 말이야. 해가 되고 싶어. 마음씨 착한 오빠는 노이동생이 가엾어 해가 되게 하고 자기는 달이 되었답니다. 해가 된 노이동생은 밝은 세상을 떠다니는 것이 무섭지는 않았으나 세상 사람들이 환한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무척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부신 햇빛을 쏘아보내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어머니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와 달을 쳐다보면 부끄러울까봐 살짝 가려주기도 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있답니다. 지금도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하늘을 떠다니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자막 b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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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